아 으 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지금 제 본집입니다. 제 본집에 왔어요. 본집에 왔는데 본집에 왔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 계속 Vlog도 하고 직접 편집할 예정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편집도 다 하고 되게 재밌게 학교 시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편집 실력은 진짜 장난을 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으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어디냐면 방콕입니다. 인월만에 방콕 왔는데 소감은 너무 좋죠. 저 오늘 밤에 여기 있고 내일부터 본집 갑니다. 기대된다. 본집 본집 응 응 응 응 응 안 돼요!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Hello. 오늘 제 강아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What is she doing? She's a monster wizard. Aw, so cute. She's really prett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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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veryone. Candy, hello. Sa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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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y, do you want one too? 켄니 너 너무 귀여워 인사 좀 해주라 I'm gonna interview you, okay? What's your 이름? What's your 이름? 이름은 비주예요 비주는 카메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카메라에서 무서워요 봐봐요 부담스러운 거 비주야 비주 Do you not like the camera? Hello 여러분 이거 뭐냐면 제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제일 그리워했던 물건인 것 같아요 바로 제 피노입니다 네 저 피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그냥 피노도 치고 노래를 좀 하고 기타라도 좀 이렇게 네 이런 거 좋아요 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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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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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대. 그때는 Minions 되게 좋아해서 Minions 그렸습니다. Minions. 이거 아마 중2대 했던 것 같은데요. 중2대 했는데 여기는 파스텔인 것 같고. 아닌데 여기는 워터컬러. 여기는 워터컬러이고 이거는 파스텔 아닌가. 이거는 그냥 모르겠다. 네 아무튼 이거는 중2이고요. 네 이것도 중2입니다. 네 저 이거 좀 자랑스러워요. 이거는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중국어 레슨 할 때 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중국 문화와 태국 문화가 어떻게 섞이는지 그런 내용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은 중국적이고 여기 보란색은 태국 문화적이에요. 여기는 물도 있고 배도 있고 여기는 나라의 꽃이에요. 그래서 되게 뿌듯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어 워터컬러. 이것도 중2대예요. Zoom Progression Magnification from whole art to abstract. 이런 거 더 있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더러워졌지만 이것도 중2대 했고 이 컨셉은 이렇게 우주 컨셉이거든요. 우주인데 이렇게 구름 추가하고 이런 작품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구름은 진짜 잘못됐어요. 그게 왜냐면 구름은 한 색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얀색만 써가지고 지금 중3 들어갑니다. 중3 중3대 첫번째 했던 작품은 바로 이거예요. 네 저는 이거 완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진짜 한 달 걸린 것 같고 하나씩 하나씩 다 디테일하게 그려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때는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와우 나 잘했다. 이거는 디테일 봐야 합니다. 봐봐요. 여기 콘도 아이스크림 콩 있는데 디테일도 되게 열심히 했고 탄산을 탄산을 좋아와 근데 여기는 좀 많이 더러워졌어요. 다음 이것도 중3입니다. 이거는 유성 페인트로 그렸는데요. 컨셉은 아바터랑 스팀펑 이렇게 섞이고 제가 이거 처음으로 유성 페인트 썼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많이 닫혔네. 근데 비하인드 말하자면 여기 속눈썹 없잖아요. 속눈썹. 왜냐면 제가 이거 다 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망할까봐서 그냥 아이 뺐어요. 속눈썹 틀리면 다 다시 해야 하니까 그리고 유성 페인트는 약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아이 뺐어요. 그리고 저 학생 시절 마지막 작품은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는 되게 커요. 이 정도예요. 그렇게 크지 않네. 컨셉 설명해 보자면 다들 아키타 아시죠? 아키타 보고 영감 받았던 작품인데요.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기 강아지도 있고 여기 편집도 있습니다. 편집은 원래 Dear 주인 from 강아지 이렇게 강아지 주인한테 전하고 싶은 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 그릴 때는 되게 천천히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특히 유성 페인트 쓸 때 진짜 최악률이에요. 이 작품은 한 두 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만 거의 두 달 다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다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잘못했던 거 다 가리고 싶은데 제가 이 부분 먼저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디테일하고 강아지 털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렸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